이 끔찍한 동굴에서 우리를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여왕의 폭정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네 친구들, 이 행성은 항상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세력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빛의 다이아몬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이길 것입니다. 안녕,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힘이 당신과 함께 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았어, 싸이코 돼지. 당신은 지금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날 죽이지 마. 너는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보여줘. 검은 탑으로 가는 길은 어디야? 그는 거기에 있다. 내가 보여줄게. 하자. 우리를 리드. 이틀, 당신이 어디가 보겠지 MONT5OBASE 어떤 그리 지역 conceive이 계시나요? éro요. 내 Toni의 honors Val서 k школ에 맞은 вер을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봐, 분화구가 있다 돼지를 속이지 않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